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팀관리에서 선수 확인하고요 친구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어릴때 보이스카우트를 한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뭐 어디 놀러가거나 그랬던 것 같진 않구요 박정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스카우트 때문에 보이스카우트가 생각나다니 특별한 건 없네요 탐색을 하고 대전 친구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산동열과 정민철의 맞대결 시작하죠 경기 시작합니다 공격기회 삼성라이온즈의 타준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2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다시 공격기회 대이저 다시 공격기회 대이저 투아웃 투아웃 주자는 1,2루입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 볼 확실히 이 힘있는 타자들 확률적으로 장거리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인데 아 아 아 싫죠 타시 공격 어우 들어왔어요 안타 또 테임즈 테임즈 플라이나 케이블 서류가 너무 큰가? 너무 작은가? 최영호 아 너무 빨랐어요 그렇지 안타 2루타? 인호봉 선수 처음 보는 선수인데 83년도 선수네요 제가 알턱이 없죠 홈런 이만수 홈런 다시 공격기회 장효조 또 홈런 또 홈런 이동수 자 오늘 홈런 3개를 찾죠 아쉽네요 자 또 이만수 자이언트 킬러 이현수 안타 그렇지 홈런 오늘 홈런 4개째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오늘 홈런 몇개 찾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경기 기록 경기 기록보기 홈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인데 이만수 양준혁 김성래 다섯번 쳤나보네요 음 아 이만수는 내가 친게 아니구나 하나 둘 셋 여섯개 중에서 다섯개는 내가 쳤네요 아무튼 여섯개 친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를 쳤네요 자 홈런 여섯개 한번 더 해볼까요 찬스 모드 모두 다 화이팅 하세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홈런이 또 몇개 나올지 방금도 홈런 쳤죠 공격기회 정민철 양준혁 이번에는 끝판왕이네요 까비 아이고 더블하우스는 아니라서 다행히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3로 2로 다석의 3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초구 때립니다 어우 주자는 2,3로입니다 안타인가요? 옳지 싹쓸이 안타 브리또 브리또 현재 3대 0 아이고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아래쪽 공에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수가 바뀌었네요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 얼음짱 우타킬러 그렇지 그렇지 본란 장효조 박정진 좌타네요 좌투수네요 아하 이상한 공인데 잘 쳐내질 못하네요 투구폼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때린 것 같은데 양준혁 양준혁 아하 아이고 마음이 급했어요 살짝 빨랐거든요 양정 아 저렴한 뺏어 앗 이동수 코코넌 유치 인프라 탁 앗 마음이 급했어 앗 상 아 고 아 쥬 맞았 했습니다 아허이 어허이 옳지 않다 또 말루 8대0 체인지 이걸 잡아내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홈런을 몇개 쳤냐면 3개 중에서 하나만 쳤거든요 총 홈런을 6번 쳤다고 할까요? 아니 9번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 삭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성웅엔님하고 하킹채강님 다 삭제하면 여러분 친구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출석을 안해서 오랫동안 안에서 강태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빠 안녕히 계십시오 할까요